자, 본 영상은 카야 코코 워터에서 1리터짜리 하나, 330ml짜리 두 개, 한 세트로 해서 우리 녹진이들한테 100세트를 주기로 약속을 받고 촬영된 광고입니다. 세상 모든 안주는 오늘은 아닙니다. 바로 코코넛 워터에 대한 편견을 제가 오늘 깨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 광고가 들어왔을 때 아니 안주 채널인데 내가 이거를 아 좀 하는 게 좀 맞나 싶기도 했는데 그냥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두 통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 내가 알던 코코넛 워터 맛이 아닌데? 제가 알던 거는 GX 있죠? GX 그 맛. 비릿비릿하고 막 군내 같은 거 나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코코넛 워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먹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정말 깔끔하고 비린맛 전혀 없고 고소하면서 달달한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거 우리 녹진이들한테 코코넛 워터에 대한 편견을 깨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업체도 아 참비디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우리는 코코넛 워터에 대한 인식을 깨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거의 특징은 여기에 첨가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1도 안 들어갔습니다. 무설탕, 무지방, 무콜레스테롤입니다. 그냥 자연에서 온 천연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전해질이 풍부하고 무기질부터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저처럼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음료수 이거 대신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업체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떤 국사분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운동 전후 수분 필요하신 분, 갈증 해소 한 번에 필요하신 분, 피부 미용, 천연 자연 주스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소화불량 변비 있으신 분, 평소 식습관이 자극적이고 짠 음식 자주 드셔서 온몸 자꾸 붓는 분, 그런 분들이 이거 천연 건강 과일 주스이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백화점 들어가고요. 이마트에도 이점되어 있는 건데요. 가격이 솔직히 비쌉니다. 제가 싸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광고지만. 왜냐하면 이거 한 통이 13,000원대예요. 지금 백화점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비싸냐. 무슨 음료수가 그렇게 비싸냐 했더니 A급 코코넛을 선별을 해가지고 후숙을 거친 다음에 이거 하나 만드는데 A급 코코넛 크렛 10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첨가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원액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팔릴까요? 했더니 우리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코넛 워터를 많은 사람들한테 편견을 깨주기 위해서 거의 원가 수준으로 그러면은 찬피디한테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큰 거 하나에 9,900원씩의 저희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만 이 큰 거 9,9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되면은 13,000원대에 주문하실 수 있고요. 녹진이 특가로 9,900원에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밀봉이 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1년 6개월까지 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땄다 그러면 냉장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자 일단은 거의 투명하죠. 약간 뿌옇긴 한데 코코넛 물 그대로예요. 일단은요. 거부감이 없어요. 느끼한 거나 이런 게 없이 자연의 달달함 있죠. 달달하면서 끝에는 약간 연유향이 나요. 연유향. 깔 게 없는 맛이. 구수한 연유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하지 않고요. 깔끔해요. 맛은 코코팜, GX 이런 거랑 완전히 클라스가 다릅니다. 제가 원래 이 코코넛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애기들부터 임산부까지도 이거 다 드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연 음료니까 이게 주스 맛이 아니라 정말 잘 익힌 코코넛을 이렇게 따라서 먹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더 맛있어 이게. 그리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다 냉동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거 갈아 드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전해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 드셔보시면은 아 괜히 이 값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없잖아요. 제가 돈을 안 받으면서 맛없는 거를 맛있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100세트 나눠드리려고 이걸 시작을 한 건데 맛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0세트 녹진이들이 먹어봤는데 아 형 왜 거짓말했어? 더럽게 맛없잖아. 이러면 공짜로 주고도 신뢰를 잇는 거죠. 그죠? 인정? 그러니까 저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하는 겁니다. 아 맛있습니다. 진짜 코코넛 음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원하게 해서 꼭 사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카야 코코 워터예요. 큰 거 작은 거 두 가지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막 영양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자연 워터이기 때문에 이거 드시면 되고 일반적인 코코넛 워터랑 정말 정말 다릅니다. 맛있어가지고 저도 하는 거고요. 제가 참또 영상 올리면 이거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 한 세트로 해가지고 100세트 우리 녹진이들한테 보내줄 거니까 드셔보시면 아 코코넛 워터가 이런 맛이었어? 되게 맛있네? 바로 그러실 맛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예주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